자 이게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는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인데 우리 카페 회원들이 내가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왼쪽에 지금 우측에 보고 있는 이 종목이야 오늘 이제 내가 오늘 목표까지 목표가에서 정확히 한 틱도 안 틀리고 약 아까 전에 내가 중간에서 들어가서 봤을 때 23%인가 4%까지 급등을 하고 있다가 자 바닥 분석가가 얼마냐면 바닥 분석가가 1400원 자 1400원 대비 지금 얼마가 올랐냐 지금 7200원까지 올랐으니까 초대박이 터진 종목이지 자 이 종목 매수한 회원이 히란냐 라고 있는데 히란냐 사연하고 그 다음에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에 대한 시황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을 만들고자 설립이 된 법인 기업입니다 자 배당 공시가 전부 다 끝나서요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총 자본금이 4억 7천6백 이고요 한 주당 500원입니다 매달 연 6% 삼성전자의 3배에 달하는 배당을 저희 국민기업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오늘 배당 공시 다 나갔고요 이미 다 배당금이 다 지불이 됐습니다 오전내내 제가 좀 바빠가지고요 배당을 하는 날이라서 바빠가지고 지금 이제 이 자료를 올렸는데요 국민기업 관성에 고액 배당을 원하시는 분은요 이 국민기업 관성에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되고요 참조적으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카페 회원님 중에 국민기업 관성 대박 주식 시리즈 히란냐님이 지금 포스트를 올려 주셨는데 요 내용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생각이고요 자 여기 사회하는 50% 수혜자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여기 보시면 달려라하니님 그 다음에 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자 너와나우리님하고 천사님 5월 21일날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50% 가까이 상승하고 지금 조정중에 있는데요 지금 조정중에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을 내주시고 대박 주식 시리즈를 매수하신 분들입니다 제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인데요 달려라하니님하고 하나개딱국님 그 다음에 울산산다님 히란나님 이렇게 해서 지금 50% 넘게 수익이 났고요 여기 하나개딱국님이 이제 정리를 했어요 일단 50% 넘게 수익이 나서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저가의 추격 매수를 했는데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한 20일도 안되서 엄청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히란나님이 수익을 냈습니다 자 수익을 내서 제가 어제도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자 여기 한번 잠깐만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오늘 이제 홀스님 107% 그 다음에 105% 그 다음에 95% 그리고 또 이거 말고 또 지금 한 60% 수익이 나는게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 다 지금 녹음이 돼 수익을 내서 포스트를 지금 올려주셨는데 자 큰형님께서 아 히란나가 아닌거 같으다 저희 하나개가 50% 수익이 났는데 아무튼 똑같은 종목을 제가 추천드렸습니다 자 큰형님께서 국민기업 관성 주식 대박 주식 시리즈 네이버 카페 230탄을 올렸다 수많은 일반투자자 전문 투자가도 보았을 것이다 각자 생각하는게 다르다 사기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잘 알면 저 혼자서 하지 왜 그런걸 알려주냐 이외에도 수많은 생각을 할 것이다 큰형님께서는 주식시장 진실을 알려주시는데 일반투자자는 주식시장에서 수년 수십년동안 이 바닥에서 사기와 거짓말하는 사람들만 봐와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이건 제3자가 봐도 이해가 될 것이다 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우리 큰형님 같은 분 만나기가 쉽지 않다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이 몇 년 후에 500% 1000% 올라가도 그래도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자 본인이 보고도 믿지 않는 것이다 왜 본인이 매수를 하지 않았으니 참 아이러니하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날라먹고 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큰형님께서 주식에 대한 비밀이 있다고 하신다 주식은 잠재자산까지 무조건 올라간다 이거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영업이익이 나야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자 그렇다고 해서 어 본인이 이제 매수한 종목에 차트도 보고 큰형님께서 말씀하신 종목 재무접에 들어가서 봤더니 영업이익 현금 흐름을 봤더니 아 이래서 큰형님이 추천을 주셨구나 주식 처음 배울 때 주식은 자기 자산까지는 무조건 간다 라고 배웠다 자산이라고 하는 건 늘어날수록 그리고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면 현금 흐름이 좋아지고 배당도 할 수 있게 된다 뉴스와 재료에 민감하면 주식은 망한다 누구나 공감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뉴스와 재료에 움직이는 성향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실패한다 회사에 자산가치를 믿고 묵묵히 하면 이런 실패는 절대 하지 않을 것 이라고 본다 이 카페에 오시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제 글을 읽고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진실은 우리 큰형님 잠재자산 대박 주식 시리즈는 진실이라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자산가치가 있는 종목은 작전을 하든 뭐를 하든 금감원에서 시비를 벗건다 자산가치가 없는 종목은 작전을 하면 결국은 깡통을 차게 된다 이건 택트이다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된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다 자 잠재자산을 알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주식시장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고 우리 큰형님께서는 입이 마르도록 내일 말씀을 큰형님께서 몇 년 후에 또 말씀하실 것이다 그때 2천원 했던 종목이 지금 2만원 갔구나 라고 시향분석을 내리면서 동영상을 녹음을 또 제가 또 합니다 자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시비가 엇갈리겠다 계시는 모든 회원님들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중에 모두 웃음으로 나는 확신한다 히란나님이 우리 아우가 또 카페에다가 글을 적어줬습니다 자 지금 히란나님이 지금 매입하신 종목이요 제가 추천드린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177단인데 지금 몇 명에서 후원을 해 주셨냐면 한 5명 정도 가 후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너완나 우리 님도 나중에 추가로 매수하셨고 자 이분은 이분들은 뭐 한 10일 사이에 50% 넘게 수익이 났고요 이분들은 조금 미리 매수를 해서 그 대신 그 대신 당가는 더 싸게 매수했죠 그래서 지금 총 한 8분이 매수를 했는데요 제가 이분들한테 후원을 이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제가 후원을 받고 100만 원씩 받으면서 300% 오를 때까지 300% 오를 때까지 300% 오를 때까지만 300%가 만약에 빨리빨리 안 나면 후원금 100만 원 받은 것보다 제가 더 손실입니다 하하하하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이게 이제 확신이죠 저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얼마까지 올라갈지 뻔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 짜리입니다 몇 년 후에 이 종목이 1000%가 오를 때까지 제가 리딩을 해 드릴 거고요 시향분석을 이렇게 드리면 시향분석을 지금은 뭐 동영상으로 매일 유튜브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동동님 사회환원금 12만 5천 원 입금 받았다 라고 동동님이 이제 글 써 주셨고요 이거는 사회환원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0억 사나이 사회환원금 50% 배당해가지고 12만 5천 원 이거는 또 사회환원금이기 때문에 저희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매달 15일날 지불하는 배당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제가 번 돈으로 카페 활동을 열심히 하시는 회원들한테 제가 선정을 해서 해당금을 해당금을 사회환원금으로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하니님 하니님 대박 주식 시리즈 두 번째 사회환원금 내역 해가지고 25만 원 25만 원 여기 입금된 내역이 25만 원 사회환원금을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배당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의 기업을 만들고 설립이 된 법인기업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사회환원금은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금 같고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을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매달 지원하는 사회를 하는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홀스님이 홀스님이 제 리딩을 들으시면서 지금 오늘 지금 현재 뭐 107% 지금 수익 중이고요 107%에다가 또 다른 종목이 지금 46%인가 60%인가 아까 제 저 댓글에 적었는데 두 종목에서 한 종목은 지금 107% 넘게 수익 중이고 한 종목은 50% 가까이 지금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제가 작은 골드바로 선물하겠습니다 제가 꼭지 목표가를 다 알려드렸어요 꼭지 목표가를 보면 초대박이죠 꼭지 목표가를 이미 다 알려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종목이든지 여러분들은 지금 목표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매입하고 있는 종목을 매입가 그러니까 수익을 얼마에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른다 그런 사람들은요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실시간 채팅창에 질문을 하시고 자 참고적으로요 177탄 이게 176탄 지금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게 워낙 자료를 많이 올리다가 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7탄이 아마 이 종목 인 것 같은데 요 종목 시리즈는요 분석자료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76탄인지 7탄인지 저도 헷갈리네요 여기에는 7탄으로 적고 여기는 7탄으로 적고 워낙 많은 자료를 올리다가 보니까 제가 착각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요 이 종목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77탄입니다 이 종목도 1000% 수익이 터질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은 아주 대박 종목입니다 대박 기대 종목이에요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177탄의 잠재자산은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자료를 준비했는데 깜빡했네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2만원입니다 2만원 2만원인데 2만원인 종목이 지금 얼마까지 빠졌는가 이번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지금 1500원까지 빠졌어요 이거 너무 많이 빠졌는데 자 이 종목 맞습니다 잠재자산이 2만원이고 그 다음에 바닥 금액이 1400원 15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아 이 종목이 맞네요 엄청나게 빠진 종목이네요 아주 기가 막히게 좋은 종목인데 아 대단하네요 제가 이런 종목을 오늘 처음 봤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무엇보다요 많이 빠진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제가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177탄을 연재를 하면서 잠재자산을 참고적으로 이 종목은 추천을요 바닥 금액에서 재무구조만 확인을 하고 이제 현금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워낙 하루 이틀 새 230단을 몽땅 다 추천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때 당시에는 잠재자산을 보지 못했고 현금자산 그리고 영업이익 이런 것만 체크를 해서 추천을 드렸었던 상황이라서 나중에 이제 동영상을 녹음을 하면서 잠재자산을 제가 자세히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저희 카페에서 후원자들 그리고 기존의 회원님들한테 이 종목을 집중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꽤 많이 올랐죠 3,000원대에서 추천해 가지고 지금 7,000원 거의 한 8,000원 가까이 올랐으니까 한 달 이전에도 목표가를 만 원을 제가 설정을 일단 해드렸는데 오늘 뭐 거의 8,000원 가까이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렇는데 오전장에도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야 이거 오늘 꼭지 목표가 쳤으니까 아까 제 한화계죠 한화계인데 너희들 주식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라고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문자가 왔습니다 문자가 와서 형님 얘기대로 한 종목을 더 추천을 받겠다 역시 이제 수익은 끊어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원가가 제로기 때문에 홀딩을 할 것 같습니다 문자가 왔는데 제가 지금 확인했네요 제가 말하는 대로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돈을 벌어요 이러고 있다가 이제 중요한 게 어제 주가가 이제 야간장애의 기술적 반등을 해 가지고 오늘 한번 주가가 지금 떠받치고 있는 꼴이지 지금 하방압력이 지금 강합니다 그래서 오늘이 금요일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정도 되면 말 6월 달이 이제 지나갑니다 그래서 7월 달을 제가 조심해라 라고 이번 주 내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미국의 거대 기업들이 지금 줄도산 파산 신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 불이 붙을지 모르는데 제가 7월 달이 계속 마음에 걸립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나 아니면 S&P나 나스닥이 지금 어제 기술적으로 잠시 지지를 해 줬을 뿐이지 추세가 바뀌었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런 걸 다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원금 다 뽑아 먹고 원금 다 뭐 백 몇 십 프로 먹고 앉아 가지고 내 원금을 빼먹으면 아 울산 산다 형이 얘기한 것대로 한 택도 안 틀리지 아 울산이 너도 이 정도 샀잖아 너는 언제 인마 방송 지도세도 모르게 아무 세례 안 하고 있다가 바로 들어와 가지고 어쭈 우리 너도 샀지 이 종목 내가 너희들한테 누차 이야기하지만 어제도 얘기했고 그저께도 얘기했어 자 너희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자 봐라 오늘 형이 얘기한 것대로 오늘 형이 얘기한 것대로 한 택도 안 틀리고 거기에서 정확히 꼭지 목표가 때려 맞고 지금 아침장에 내가 얼핏 봤더니 이십 몇 프로 올랐거든 이십 몇 프로 올랐는데 그렇지 이십 몇 프로 올랐는데 거기가 지금 위험 구간이라고 거기를 돌파를 언제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잖아 너희들이 천만 원어치 샀으면 천만 원어치 샀으면 그래서 백 프로 수익이 났다면 백 프로 수익이 났으면 거기에서 천만 원금 다 뽑아 먹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매수 단가가 3,000원이든 4,000원이든 1,000원이든 매수 평균 단가는 2,000원 3,000원 4,000원이라고 해도 천만 원 투자해서 천만 원을 다 뽑아 먹었으니까 나머지는 내버려 둬라 내가 2,000% 가든 1,000% 가든 꼭지 목표까지 다 가르쳐 줄 테니까 그런데 천만 원 수익이 나다가 오늘 이십 몇 프로까지 올라가지고 천만 원짜리가 뭐 팔백 몇십만 원으로 주가가 빠지고 그 다음에 내일도 만약에 더 빠져서 수익금이 천만 원에서 팔백 몇십 팔백오십만 원 그 다음날 700만 원 그 다음날 500만 원 이러면 사람이 멘탈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다가 주가가 그냥 올라가주면 조정받고 올라가주면 다행인데 자 천만 원에도 안 팔던 게 5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그때 가서 팔고 싶어도 안 팔어 사람 습장이 왜 느낌이 어떻게 가는 줄 알아 느낌이 어떻게 가냐면 야 나는 천만 원 먹으려고 이거 기다린 거야 천만 원 수익이 났을 때도 안 팔았는데 내가 이거 400만 원 이거 먹고 내가 파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어 버려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지 그게 하락장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이따가 수익금 다 놓치고 나중에 손실까지 나는 경우가 내가 그런 친구들을 한 명 내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항상 부탁을 하는 게 돈 버는 데에다가 돈 아끼지 마라 돈 아끼지 말고 첫 번째 돈 버는 데에다가 내가 지식이 없으면 지식이 있으면 뭐하러 쓸데없이 후원금 내고 종목을 선택 받겠어 너희들이 고르겠지 그치? 그러면 그런 거 돈 버는 데에다가 돈 첫 번째 아끼지 말고 두 번째 내가 하라는 대로 해서 그렇게 해서 또 대박주를 또 한 종목을 또 이제 그러면 천만 원 팔고 천만 원 원금은 남겼으니까 원가는 0원이잖아 조종이 아무리 와도 견딜 수 있다니까 그렇잖니 원가가 제로인데 0원인데 금융위기가 오면 어때 원가가 제로인데 홀딩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도 끝나고 어려운 시절이 넘어가면 지금 당장 뭐 금융위기가 오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단계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작전 세력들은 어느 구간이 오면 내가 어제도 누차 수백 개 종목을 내가 리딩을 해주면서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랬니 그 동영상 보면 100%대가 오면 항상 상승분을 반납한다 라고 내가 어제도 동영상 수십 편을 이번 주에 녹음을 하면서 너희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팔아먹은 거는 그냥 내버려 둬 그리고 또 돈이 되는 종목을 형이 추천을 해주면 그 종목 갖고 또 똑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또 거기서 천만 원 먹고 또 나머지는 원가에 남겨놓고 나머지는 홀딩하고 그러면 천 프로 올 종목이 두 종목은 일단 종목은 확보가 된 거잖아 그러면 돈은 돈대로 늘리고 종목은 종목대로 늘리고 돈을 그렇게 벌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침에도 아 이놈들 내가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이제 방송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참 답답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뭐 꼭지 목표가를 가르쳐줬으니까 고점에서 매도를 했다고 하니까 단지 중요한 건 뭐냐면 전략 매도했지 너희들 내 말 안 듣고 전략 매도했지 솔직히 들 이실짓고 해봐 형이 하라는 대로 원금만 뺀 사람들이 있어 너와 나 우리 한번 얘기해봐 이실짓고 해봐 형이 뭐라고 안할게 그치 전략 매도했지 이놈아 자 그러다가 보면 너는 지금 어떻게 하게 되냐 너가 다시 바닥줄을 고를 능력이 없으면 너는 이 종목을 고점에서 이제 돈 주고 사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지 고점에서 한꺼번에 물론 돈은 많이 벌어서 좋지 돈은 많이 벌어서 좋지 그치 천만원 투자해가지고 천만원을 다 전략 다 매도를 쳤으니까 자 그런데 이 종목이 이제 안 떨어지면 너는 고점에서 이제 돈 주고 살게 돼 있다니까 쫓아붙어서 그치 그러다가 만약에 종합주가가 밀려서 빠지게 되면 너는 돈은 돈은 돈대로 고점에서 다 물려 버리고 나중에 굉장히 싸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너는 놓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만약에 안 올라오면 아니면 너가 돈을 써야 되는 입장이면 벌은 거 오바이트 하고 손절치게 돼 있어 어제 잘자라 하니가 나한테 어제 한밤중에 계속 그거 갖고 욕먹은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이놈아 너가 돈을 못 버는 거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어제 전열때 나한테 구살이 많이 먹었지 근데 너가 지금 그 행동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고 그래서 돈 못 버는 거야 알았지 이거는 전략적으로 선택을 할 줄 알아야 돼 잠깐 잠깐 지금 저기 장이 다 끝나는 시간이라서 나 장 막판에 좀 매수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약 좀 걸어 놓고 예약 좀 걸어 놓고 떠들어야지 이제 다 예약 걸어 놨어 이제 지가 알아서 체결 들어가 갔지 그래서 아무튼 그런 반복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달려라 하니도 내 카페에 걔가 아마 2014년도인가 2015년도 들어와서 그때는 아주 경기가 좋았을 때거든 그렇게 해서 아마 제법 돈 많이 벌었어 그런데 너와 나 우리 너처럼 앉아가지고 형이 100%만 팔아먹고 나머지는 끝까지 홀딩해라 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했는데 그 얘기를 한 명도 안 찍겠다는 거지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팔아먹고 또 쫓아붓고 팔아먹고 또 올라가니까 또 쫓아먹고 그러다가 고점에서 다 물려버리고 지금 3년 동안 손가락 빨고 앉았잖아 손가락 빨면서 지금 달려라 하니 지 얘기해가지고 야 뭐야 귀가 간질간질 걸리는지 모르겠다 걔 지금 일하는 시간이라서 아마 방송 못 들을 거야 저기 뭐야 실컷 이빨이나 까야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지금 손가락 빨고 있다가 이번에 종합추가가 급락하니까 아마 걔가 울었나 하니가 어느 날 울면서 전화를 했나 다른 친구가 울면서 전화를 했나 아무튼 비슷한 시기야 종합추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그 전에 이제 우리 카페에서 내가 카페에다가 글 썼잖니 대공황이 올 것 같으니까 12월 2월 26일날 대공황이 올 것 같으니까 주식 정리해라 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 안 듣고 있다가 그때는 귀뚱으로도 안 듣고 있었지 그날이 무슨 날이냐 그날이 내가 약속을 지킨 날인데 무슨 약속을 지켰냐면 너희들 뭐 방송 들어가지고 누차 알게 된 이제 아는 내용이지만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2016년도에 대박 주식 시리즈 240단을 추천을 하면서 카페 회원들이 대공황이 언제 오냐 IMF가 언제 오냐 그런 얘기할 때 지금은 주식 투자할 때지 금융위기가 올 때가 아니다 그때가 되면 앞으로 한 4,5년 후가 되면 2016년도에 이 카페에서 내가 회원들한테 추천하면서 글 썼던 날이야 뭐라고 썼냐면 지금은 대공황이 오는 시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대박 주식 시리즈 마지막으로 240단으로 돈을 벌어라 그래서 이제 달려라 하니도 여기에서 돈을 많이 벌었어 이 종목으로 이 종목으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자 벌었는데 이때 내가 추천을 하면서 때가 되면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종합주가가 최고 고점일 때 내가 너희들한테 약속을 하마 대폭낙장이 오면 남들이 전혀 예측 못할 때 내가 정확하게 고점에서 찍어가지고 가르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그 약속은 지킨다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몇 년 동안 약속 지킬 테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 그리고 믿고 투자해라 그랬다가 내가 글 쓴 날이 바로 이날이야 이날 종합주가 초금락 미국 다우지스가 이상하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스의 흐름이 이상하다 어느서부터 종합주가 대폭낙이 올 것이다 라고 글 쓴 날이 요 날이야 요 날 내가 아침에 왜 부랴부랴 글 썼냐 장 시작하기 전에 내가 4년 동안 약속을 했거든 우리 카페 회원들한테 그런 시기가 오면 내가 정확하게 최고 고점에서 내가 찍어가지고 얘기해 줄 테니 믿고 기다려라 그러고서 나는 내가 한 약속이니까 회원들은 그거를 헛들었지만 나는 내 입으로 누가 지난 4년 동안에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그날 약속을 지키려고 이날 부랴부랴 아침에 글을 쓴 거야 이 글 바로 밑에 포스트의 본문에 보면 댓글로 달리기 시작을 했지 그런데 단 한 명도 내 얘기를 안 믿었어 그래서 단 한 명도 우리 카페 회원들이 내 이야기를 믿고 앉아가지고 전날 손절 친 사람이 익절 친 사람들이 단 한 명도 없어 내가 알게 그리고서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떨어지니까 어느 회원이 울면서 전화가 온 거야 형님 지금이라도 손절 칠까요 그러길래 내가 뭐라고 그랬냐 야 이 미친 새끼야 정신 차려 그랬어 내가 진작 익절 치라고 할 때 익절 안 치다가 지금 와가지고 종합주가가 매일 급락을 어마어마하게 하니까 지금 와가지고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인데 지금 와가지고 손절을 친다고 정신 차려 이놈의 새끼야 이러고서 내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한 거야 난 그게 누군지는 모르겠어 나 원래 잘 기억을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야 너 지금 손절 치면 마이너스 80% 90% 모든 종목이 다 지금 대한민국 기존에 주식 들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못해도 마이너스 70% 80%가 났는데 거기에선 지금 네가 여기서 손절을 치면 이놈의 새끼야 네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지 그거는 손절이 아니고 그거는 포기하는 거야 투매하는 거야 그래서 투매라고 그러는 거야 정신 차려 이놈의 새끼야 울기는 왜 짙짙거리고 울어 남자 새끼가 그리고서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똑같은 이야기 한 거야 기다려 어려운 시기 이제 끝나가니까 그래서 기다린 거야 그래서 재산 80% 안 날라갔지 다 걔 그날 울면서 나한테 전화 왔다니까 지금이라도 손절 치겠다고 그게 누군지 모르겠어 나는 그게 한인지 누군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 근데 아무튼 한이도 한번 전화는 왔어 손절 치겠다고 그래서 나한테 욕 뒤지게 먹었지 그러니까 내 얘기들 잘 들어 알았어 선택은 너희들이 하는 거야 내가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약삭바르게 행동하란 말이야 약삭바르게 사람이라는 게 내 원금을 다 뽑아 먹으면 저게 상장 폐지가 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게 돼 거기에서 너희들이 1000% 2000%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내가 원금 다 뽑아 먹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거기에서 첫 번째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멘탈이 거기서 생긴다니까 근데 앉아가지고 이제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 가가지고는 이제 후회하게 되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형이 그동안에 주식을 거의 40년 가까이 하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너희들한테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자산 대비 지금 거의 뭐 아홉토막 난 종목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주 대박 기대 종목이네요 뭐 산의 현금 흐름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아주 초 대박인데 자 아무튼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요 지금 2만원인데 2만원인데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면 약 1500원까지 빠졌어요 1500원이면 거의 뭐 아홉토막 난 겁니다 이거 야 이거 대단하네요 자 지금 1500원에서 지금 120%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종합주가 아 이거 뭐 더 이상 빠지면은 이건 참 뭐 뭐 천원까지밖에 안 빠질 것 같은데요 천원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는 터질 것 같습니다 야 이 종목이 참 다시 한번 빠지면 아주 기가 막히네요 제가 이걸 왜 오늘 알았을까 자 이 종목 아주 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꼭 지켜보시구요 참가적으로 이제 종목 추천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해버리고 하루에 이게 지금 동영상 하나가 보통 이때 당시에 최고로 짧은게 15분에서 20분씩 걸렸거든 애초 처음에 시향 분석을 할 때 그러다가 이게 이제 177탄까지 가니까 한 종목이 20분씩 거리니까 한 시간 반 한 시간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한 시간 반에 세 종목밖에 녹음을 못하는 거야 너무 힘들어 어느 세월에 몇백 개를 녹음을 하냐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177개를 녹음을 하는데 하루에 한 10개 10개만 녹음을 하면은 막 기가 빠져 그냥 4시간 3시간 4시간씩 막 풀로 쉬지 않고 녹음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녹음할 때 가장 힘든 게 동영상 한 편 한 편 보는 사람마다 다 처음으로 접속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이 매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앵무새처럼 몇백 개를 똑같은 내용으로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지금 한 달이 지나간 거지 이제 그래서 이게 한 달이 지나간 거야 177탄째 녹음을 했으니까 추천은 이때 하고 진작 알았으면 진작 알았으면은 바로 나도 바로 들어가 가지고 매수했을 때인데 나도 매수를 못했어 그래서 동영상 녹음하느냐고 이 자료 만드느냐고 왼병 아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20% 가까이 올랐을 때 이거를 녹음하게 된 거지 잠깐만요 이건 뭐 더 이상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회사의 내용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이야 이게 1500원까지 벌써 빠졌네 이 종목 뭐 다시 빠지면은요 천원이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2000%는 터지는 종목입니다 이야 이거 아주 기가 막히네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분은요 저를 찾아오십시오 아주 초대박 기대 종목입니다 자 앞서 여러분들한테 누차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개박주식 시리즈 개박주식 시리즈